덤벨 런지 앤 트위스트 허벅지 라인부터 어깨라인까지 제대로 된 전신운동입니다. 덤벨 한 개를 가슴 높이까지 들어 준비하세요. 어깨 너비만큼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디디면서 90도가 되도록 구부려 내려갑니다. 이때 뒤에 놓은 다리의 발 뒤꿈치는 들어주고 무릎은 바닥에 닿지 않게 하세요. 앞쪽 다리는 기역자, 뒤쪽 다리는 니은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덤벨 런지 동작에 이어서 트위스트 동작을 같이 해볼게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디뎌 내려간 상태에서 덤벨을 쥔 손은 앞으로 뻗어주시고 복부를 좌우로 틀어주세요. 반대쪽 다리를 내딛고 똑같이 실행해주세요. 이 동작은 양쪽 다리를 20회씩 5세트 실행하세요. 트위스트 동작 시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런지 자세를 유지하세요. 손에 든 덤벨이 어깨와 수평이 되도록 주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